안녕하세요. 대부원영입니다. 오늘은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다른 팀이나 혹은 다른 회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카프카를 사용한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직접 카프카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확히는 잘 모른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카프카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프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왜 카프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프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받는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단 방향 통신을 수행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인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소스 애플리케이션 개수와 타겟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인이 많아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전송 라인이 많아지면 배포와 장애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프로토콜, 포맷의 파편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추후에 데이터의 포맷 내부에 변경 상황이 있을 때 유지 보수하기 매우 어려워지기도 하죠. 아파치 카프카는 이런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링크드인에서 내부적으로 개발하였고 현재는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커플링을 약하게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소스 애플리케이션은 아파치 카프카에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고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소스 애플리케이션은 쇼핑몰의 클릭 로그, 은행의 결제 로그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로그 적재, 로그 처리 등의 역할을 합니다. 소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이슨, TSV, Abreu 등 여러 포맷을 지원합니다. 카프카는 각종 데이터를 담는 토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Q라고 보시면 됩니다. Q에 데이터를 넣는 역할은 프로듀서가 하고 Q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역할은 컨슈머가 합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카프카는 아주 유연한 Q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 흐름에 있어서 카프카는 폴드 톨러런트, 즉 고가용성으로 서버가 이슈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렉이 내려간다던가 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손실 없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프카는 낮은 지형과 높은 처리량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아주 많이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빅데이터 처리에서는 카프카를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 운영상 특징 때문에 IT 기업들, SK, 삼성, 카카오, 네이버, 우리가 알만한 모든 기업들은 카프카를 내부에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각사의 엔지니어 블로그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프카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카프카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3일 이상을 공부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더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카프카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아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두 번 듣고 그리고 추후에 올릴 카프카 관련 영상을 보신다면 아 왜 카프카를 쓰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도 카프카 관련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